이번에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. 점점 기대감이 더 커지는 분위기였는데, 김아르네 기자,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? 이곳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소에는 선거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모여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. 박형준 후보는 출구조사 때 방문했다 지금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. 출구조사 당시 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30%포인트 격차로 앞서자 잘해서 얻은 지지가 아닌 만큼 잘하라는 의미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입장을 전했습니다. 박 후보는 시민들이 선거에서 잘 싸우라고 한 것이 출구조사에 반영된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요. 박 후보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고마움을 표시한 뒤 잠시 캠프를 비웠습니다. 선거 기간 여론조사의 흐름이 출구조사에도 이어지자 선거 캠프도 상당히 들뜬 분위기입니다. 하지만 출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전투표 등 변수도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곳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